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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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형태로 변이된 바이러스들이 인류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 건물에 지금 괴물이 있어! 괴물이 있다고! 어떤 괴물인데요? 뭐야? 형님! 형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나가면 괴물들을 공격해야 되지 내가 지켜줄게 우리 채널 떡상할 수 있는 기운이 같아 멈축하자 저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이었잖아요 나 믿죠? 아휴 아저씨 한 번 더 해봅시다 걱정 말아요 제가 괴물들을 유인할테니까 민정씨 잠깐 여기있어요 족댓네 민정씨